다음 소식입니다. 제3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영화 암살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13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베테랑의 류승환 감독이 감독상을 유아인이 나무주연상을 차지했습니다. 류영수 기자입니다. 스타들의 화려한 레드카펫으로 시작된 제3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개봉한 180여 편의 한국영화 가운데 최우수 작품상의 영광은 암살이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아주 강하고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살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 베테랑의 류승환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나무주연상은 사도에서 사도세자의 고뇌를 연기했던 유안식. 여우주연상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억척스러운 여인을 연기한 이정현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매 순간 부끄러워하는 일로 성장하고 다그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인간,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쟁쟁한 선배님들이 계셔서 전혀 수상 생각을 못했는데요. 사도는 나무주연상을 포함해 4개의 부문을 휩쓸며 최다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국제시장도 최다 관객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청룡영화상에서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와 함께 조수의견이 각본상을 수상하는 등 중소영화들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SBS 유경수입니다.